자, 20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BC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ABC를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X가 각각 I1, I2로 입사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1, 세타2는 코어 클레딩 사이에 임계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임계각이다라고 하네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공기에서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굴절각이 더 작네요. 어, A가 공기보다 굴절율이 크구나. 자, A에서 B로 입사할 때 또 굴절각이 더 작네요. 그치? 굴절율은 B가 A보다 크네. 자, 또 B에서 C로 입사할 때 또 굴절각이 작지. 그러니까 C의 굴절율이 B의 굴절율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그냥 대충 숫자로 놔볼게. 자, 공기에서의 굴절율을 1이라고 하고 A의 굴절율 2, B의 굴절율 3, 그 다음 C의 굴절율 4라고 할게요. 오케이? 헷갈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숫자로 설정을 해놓고 가면은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 나로 한번 와보자고. 자, 나로 왔더니 지금 A를 클레딩, 그 다음 B를 코어로 놨네. 그치? 자, B의 굴절율은 3이라고 놨고 내가 A의 굴절율은 2라고 놨습니다. 밀에서 소로 가니까 전반사 일어날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C의 2로 만들었네. C의 굴절율은 내가 4로 놨고 A의 굴절율은 2로 놨죠. 그치? 더 밀... 아, 더 저기 뭐야. 굴절율이 큰 거에서 A로 가니까 이거는 전반사 더 잘 일어나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가볼게. 자, 기억. 굴절율은 C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굴절율 큽니다. 그치?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서 알아낸 결과죠. 음, 기억 오른 지문. 그 다음, 니은.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했을 때 세타2가 크다라 그랬네. 그치? 자, 임계각이다라 그랬거든. 그치? 임계각은 어쩔수록 굴절율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 즉, 전반사가 더 잘 된다. 맞죠? 굴절율의 차이. 여기는 1이면 여기는 2지. 굴절율의 차이가 지금 이쪽이 더 크지. 그치? 굴절율의 차이가 이쪽이 더 크니까 세타1과 세타2 임계각을 비교했을 때 임계각은 어디가 작다? 세타2가 작아야 돼. 굴절율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 작아진다. 그치? 그러니까 세타1이 크다. 이렇게 가야겠네. 맞죠? 니은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I1이 I2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세타1, 세타2 비교했을 때 세타1이 더 컸잖아. 그치? 근데 I1과 I2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굴절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여기는 어떻게 돼? 90-세타1일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90-세타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90-세타1과 90-세타2를 비교했을 때 세타2가 더 작으니까 둘 중에 누가 커? 이쪽이 더 커. 맞지? 자, 굴절각이 지금 어떻다? 여기가 더 작아. 그치? 자, 굴절각도 작은데 심지어는 지금 어때? 자, 공기의 굴절율을 1이라고 했지. 그치? 공기의 굴절율은 1이라고 했는데 얘의 굴절율은 3, 얘의 굴절율은 4야. 맞지? 얘가 더 많이 꺾여. 굴절율의 차이가 크니까 얘가 더 많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쪽이 더 각도가 크잖아. 맞지? 그 말인 즉슨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겁나게 꺾여서 들어간 거야. 반면에 얘는 각도가 더 작죠, 지금. 그치? 각도가 더 작은데다가 각 굴절율의 차이도 작아. 그러니까 얘가 겁나게 꺾어서 들어갔으면 얘는 스무드하게 꺾어서 들어간 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치? 그러니까 I1이 I2보다 크다가 아니라 I2가 훨씬 커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디그슨 뭐다? 틀린 지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